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이 아득히 나가버린걸 넘어서 진짜 미친게 아닌가 싶은 황금시궁창상에 빛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저희 직원들 월급을 떼먹으면 잡혀가나요? 그래도 우린 가족같은 회사니까 이렇게 해도 대충 좋게 넘어가겠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원제 저희 직원들 월급을 다음달에 줘도 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직원들 월급을 나중에 줘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글 남겨봐요 참고로 저는요 직원 총 3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들 친해요 가족같은 회사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거래처 한 곳에서 아직 결제가 안들어왔어요 아마 물어보니까 다음달이나 돼야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직원들에게 양해는 고했거든요 뭐 다들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냥 뭐 대충 다음달에 줘도 되겠죠? 돼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장난하냐? 지금 이게 질문이야? 야 기가 막히는구만? 야 하튼 말이야 직원이 많든 적든 간에 이런거 아무 상관없다 그 월급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줘라 니가 인간이고 사장이면 니가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챙겨주라 이 말이야 네 됐으니? 아니 다음달이면 돈 들어올거고 다 해결되는데 제가 대출을 왜 받아요? 그거 다 결국 빚이고 이자 쌓이잖아 그리고 저도 이번달에 얼마 못 가져간다구요 내 댓글 아니 니가 가져갈 그 돈으로 직원 월급부터 주는게 돈이라고 기본이라고 지는 얼마라도 챙기면서 그 월급을 떼면냐? 어? 니가 사장이야? 알아? 바로 댁같은 사람을 양아치라고 하는거야 2번 미친건가? 아니 줄 돈도 없는데 사람은 왜 썼어요? 3번 와 얘 지금 뭐라는거니? 지도 얼마 못 가져간다고? 쓴이 닷컬 보니까 이건 뭐 완전 개빡대가리네 사업이든 자영업이든 뭐든 절대로 하면 안되는 그런 종자야 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누군지는 몰라도 직원들 진짜 오지게 불쌍하네 4번 저기요 쓴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말이죠 사장은요 본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직원들 월급만큼은 월급날에 딱딱 맞춰서 줘야 하는 겁니다 의무라고 기본이라고 그리고 서른 명도 아니고 고작 3명인데 거래처 한 곳에서 대금 안 들어왔다고 못 주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기 싫으니까 안 주는 거 누가 모를 줄 압니까? 너 그러다 벌받아요 5번 야 그 추석 연휴 같은 날 스팸세트 낱개로 재포장해가지고 뿌리는 회사를 내가 딱 한 번 봤는데 바로 이런 회사였나 보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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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야 그 3명 이제 곧 줄줄이 퇴사를 하겠구만 네 됐으니 뭐 저 혼자 해도 되는데 일을 좀 편하게 하려고 직원 쓰는 거예요 뭐 퇴사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좀 귀찮을 뿐이지 2번 아니 요즘 날이 더워가지고 차 돌았나? 야 마인드 진짜 거지같네? 어허? 너 뭐냐? 7번 뭐? 바로 다음 날도 아니고 다음 달이라고 추가 이번 달에 거래처에서 안 들어온 금액을 빼면 총 1550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우리 대리한테 420만원 줘야 되고요 대리가 일하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월급도 오지게 많죠 그리고 나머지 사원 2명에게 대충 200정도 챙겨줘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 대충 700정도가 남는데 여기서 월세 150 빼고 또 각종 재료비가 들어가거든요 대충 300 빼고 나면 남는 게 250이야 아니 그럼 사장인 저한테 지금 250만원 가져가라 이거예요? 뭐 그냥 궁금하다는 분들 많아가지고 액수 공개한 거예요 댓글 1번 야 추각을 졸라 당당해가지고 내가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다 끌 끌 끌 너 대단하다 2번 보아하니 님은 그 대리보다 능력이 없는 사장인가 봅니다 님 월급이 0원이라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죠 아 됐고 그냥 이대로 노동청에 신고는 쳐 당하세요 3번 야 이러니까 먼저 사회에 나간 우리 선배들이 차라리 알바를 하면 했지 중소기업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같은 모습도 부잣집 모습이 훨씬 더 낫다는 말 이거 오늘 쓴 일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갑니다 4번 직업 월급도 못 주느냐니 사장 놀이는 하고 싶디 어이가 없네 5번 야 진짜 거지같은 인간이네 이 쓴이 끌 끌 끌 끌 끌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짧아서 하나 더 가져왔어요 두 번째 사연인데 물론 앞에 나온 쓴이 만큼은 아니지만 이 쓴이도 좀 혼미합니다 원지 저희 신랑 말투 문제에요 같이 볼 겁니다 남편 말투가 너무 거지같아 가지고 크게 싸웠는데 오히려 저한테 예민하다며 아예 본인 잘못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로 제가 예민한 건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제목이 이미 밝혔지만 저희 두 사람 댓글 같이 볼 겁니다 사례 1. 제가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슥 다가와서 물어요 어? 니 안자나? 사례 2. 공부한 데 해놓고 제가 TV를 보고 있다 그럼 또 슥 다가와서 물어요 어? 니 공부 안하나? 사례 3. 하루는 피자와 파스타를 배달시켜 먹는데 저희 아들이 피자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더니 또 어? 아들 파스타를 안 먹나? 어? 왜? 맛이 없나? 뭐 대충 생각나는 건 이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아니 질문들이 항상 왜 이렇게 안이라는 글자를 넣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냥 좋게 말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안 안 안 안 이러는 거냐고요 이걸로 제가 매번 스트레스를 우지게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매사를 부정적인 느낌으로 질문하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러면 신랑은 미안해하거나 고치겠다는 말 대신 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래? 이럽니다 어이가 없죠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글쎄요 듣고 있는 저는 저 안자라는 글자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막 사람을 다거치는 걸로 들리거든요 특히 사례 1번 같은 경우 그냥 어? 언제 잘 거야? 이렇게 평이하게 물으면 될 건데 어? 안 자? 이러니까 기분 그지 같다 이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늦게까지 공부하기 힘든 사람인데 왜 저러나 싶죠 그리고 사례 3번 같은 경우 이거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이가 사실 입이 좀 짧아요 그래서 뭔가를 먹을 때면 제가 항상 우리 아들 꽁꽁아 땡땡이만 먹지 말고 이것도 같이 한번 먹어보자 맛있어 이렇게 되게 다정한 느낌으로 아이에게 권유를 하는데 이 남자는 자꾸 어? 왜 안 먹어? 맛이 없나? 딱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선택지만 주냐 이거예요 아이한테 이게 교육이냐고 벌써 수년째 듣고 있는 이 부정적 질문들 때문에 저요 정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아니 어른이 나도 이런데 우리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짜증이 쌓일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댓글 1번 이 아줌마가 미쳤나? 아니 왜 이래? 평소 뇌를 안 써요? 어? 어디 걸어놨나? 2번 글쎄 저는 님이 아니지 님 혼자만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댓글 모두가 같은 생각이죠 이 아줌마 혼자만 부정적이야 그러잖아 이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려나 부모가 같이 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후기 같은 건 안 쓰겠지? 이야 부정적인 게 뭔지도 모르는 옆에 나라 산다고 남편 참 고생 많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후기 없어요 아까 날아갔습니다 도망갔어요 2번 만약에 안자를 빼고 자라 공부해라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가부장적이라고 개 난리 치며 글 적었겠네 100%야 3번 저기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건 네 남편 즉 애 아빠 때문이 아니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 씩씩거리는 엄마를 보며 즉 너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 애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면 애한테 아빠는 매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니 그 남자야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바꿔라 이러면 뭐 뚝딱하고 하루아침에 고쳐집니까 아이도 있고 또 이런 걸로 이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장점만 보고 사세요 4번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개 또라이 같아요 남편 말고 너 5번 이 정도면 그냥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거 아닌가 그거 같은데 6번 에?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줌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그리고 쓴이 남편 혹시 경상도 사람입니까 내가 아는 경상도 사람들 말투가 대부분 저렇던데요 7번 쓴이 말대로 라면 아니 쓴이 말대로 라면 배 안고파? 밥 안 먹을래? 나랑 영화 안 볼래? 잠깐 산책 안 갈래? 이런 말들도 안자가 썼으니까 안자를 다 부정형이다 이거네요 그쵸? 아니 미쳤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8번 말투 보니까 쓴이 남편 경상도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앉아라 니 공부 안하라 장보러 안 갈기가 등등등 이거 많이들 쓰는 어툽니다 나도 경상도 사람인데 언제 잘 거야? 이런 말 안 하죠 니 안자나? 이러지 가족들 새벽까지 안 자고 있으면 앉아라? 안 잘 거야? 이러지 그 아줌마 참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스트레스를 자기 혼자 스스로 받고 있네 왜 그래? 11번 에? 뭐야? 그럼 저렇게 안 물어보면 도대체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언제 잘 거야? 이러면은 자기 공부할 건데 눈치 준다고 예민 및 쏟아낼 것 같은 기분이 딱 드네 아줌마 말하는 거 보니까 11번 보이소 그 가만히 있는 남편이랑 애 그만 괴롭히고 정신이 아프면 병원을 좀 갑시다 이 아줌마야 에? 2번 근데 너 이걸 안 지우나? 야 야 참 뭐 예를 들어서 어? 니 안자나? 이 말을 먹고 니 안자나? 이렇게 자작을 냈으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응? 안 먹나? 안 자나? 저도 경남 사람이라서 이 말 정말 많이 쓰거든요 니 그락기가 안 그락기가? 안 아끼지? 이렇게 이상하네 참 세상은 어지러워요 이래서 또 그런거지 감사합니다